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피그 인터시티라고 하는데 피기 제작자가 만든 맵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코기리로 할까? 오 핑크색 돼잖아? 바지도 핑크색! 와 이거 내복 입은 것 같은데? 반바지 입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조금통 하면은 고! 그래서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점에 상점이래 방망이 방망이를 샀어? 어 샀어 샀어 장착해 많이 보니네 보니 어 뭐야 총 들고 있어 보니 총 들고 있어 난 고끼리야 얘들아 얘도 왜이래 크 크 크 크 크 간다 저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쟤 이름이 왜 빨가지 근데? 때릴 수 있나? 뚜쉬 뚜쉬 이리 와봐 따쉬 이리와 따쉬 따쉬 맞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가볼게요 이거 뛸 수 있나 빨리 뛸 수 있나? 여기는 아 여기는 피기의 거기네 챕터 몇이냐 금앱이네 어 그 독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독이 오 뭐야 방망이 방망이 주웠어 오 얘네 눈이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사람아 있잖아 나쁜 놈이네 없애도 되는 건가 여기 체력있고 배고픔있고 이거는 뭐지 이게 뭘까 따뜻함인가 추움인가 아 물인가 그러면은 물이랑 저거를 주워서 먹어야 되는 건가 어이 개물 개물 또시 또시 눈이 번쩍번쩍해 또시 뭐지 근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랑 통조림 어디서도 사셨어요 물어봐 물어봐 랩 털다보면 나옴 아 랩업하면 통조림 살 수 있음 아 랩업 아 경치 올랐네 아까 그거 막 때려잡아서 경치 올랐나봐 오 여기 그 마트다 마트 쥐 나오는 곳 쥐 나오는 곳 아 여기 누가 이미 털었어 오 물이다 물이다 허 첫 물 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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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C 들기 조금 오르네 통조림을 주워야 되는데? 통조림 통조림 됐다! 헤헤헤헤헤헤헤 아일러비터 안 움직여 저의 첫 통조림 시식이 있겠습니다 발군돼서 먹어야지 통조림 시식 쩝쩝쩝 쩝쩝 아아아 물도 먹어 물 시식 쩝쩝쩝 아아 맛있어어 레벨 올리러 가야겠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밖에 얘네들이 많아 나 이 도끼 맛을 보이지 마 아 도끼 나 슛 도끼나 슛 겸치 좋아 와 겸치 15루구 돈 2원 줬어요 와 어 쥐도 온다 아 얘네들이 그거 감염된건가 바이러스? 맞네 바이러스 감염된거네 아 레벨 올랐다 아씨 아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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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직업 쓰러지면은 집으로 돌아가지겠지 아 잠깐 물은 먼저 마시자 아 물 맛있어 센집 센집 여기 있으면은 그거 나오는건가? 얄나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오 우로우로 배가 너무 고파요 어 배가 너무 고파요 배고파요 네 헝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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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푸드 푸드 어 음식이다 오 오 오 와우 유엔젤 넌 천사야 친구야 와 자기도 배가 고픈데 나한테 먹을걸 주다니 먹어 먹어 쪼쪼쪼쪼쪼 쪼쪼 쪼쪼 현실 살았다 밥 얻어서 살았어요 와 되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친구 되게 많아졌어 제가 한 대 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친거야 한 대 더 치봐 아 막타 막타 치면은 경험차 올라가라 아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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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버리기 아 아 이거 달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마리만 잡으면 돼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조금만 버텨줘 아 아 아 아 이거 갑자기 엄청 많이 들었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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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오 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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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총알! 총알! 왠 총알이 요 총알이 이렇게 커 총알이 무슨 머리통만 해 물 오! 연료다 연료 웬 연료지? 자동차도 있나? 오! 자동차도 있나봐 자동차 열려있어요 총알이 또 총알 와 이렇게 총알이 많아 나 감염된다 나 픽이 된다 나 눈 뻘개진다 눈 뻘개진다 따아씨 따아씨 하하하 하에서 떨어지네 와아 도끼한테 맞으면 애들이 아파가지고 도망가요 어!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아이템 하아아아 따아악 따아악 내꺼야 이거 다 내꺼라고 따아악 없애버리기 와 이거 감염되니까 괴물됐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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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염되면은 아이템을 다 떨구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우아우 내가 아아 아 저기 감염돼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감염돼서 그랬어요 친구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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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이 되어서 피기가 되었었어요 지금은 멀쩡해지 음 지금 멀쩡해지 아이고 피기하는게 더 재밌는데 아 어떻게 하면 쉽게 감염돼 어 먹으라 어떻게 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 몰려온다 와 다 몰려온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한 대씩 딱 딱 한 대씩 치고 다시 한 대 또 오 나 감염됐어 또 오 뭐야 왜 감염됐어 왜 감염됐어요 저 와 됐다 됐다 레벨업했다 친구 없으러 가자 아 바이러스에 가면 된다 병에 걸린거거든요 피기 바이러스에 아 정신이 정신이 당해진다 변신한다 나 변신한다 나 변신한다 나 변신한다 아 dries다 눈이 핑크색이 되어 버벅 으아 도끼 아 왜 이렇게 세 아 왜 이렇게 세 그 가 가 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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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뽀식 하하하하하 와 뭐야 하이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나도 뭐 주세요 와 먹은 게 4개나 있네 오고 엄청 많잖아 와 뭐야 이상해 하지만 난 먹을 수가 없어 재밌다 전부 다 없애버리는 재미가 있구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친구 친구 친구인 척 가다가 친구 친구 코리비 어디갔어 그거 어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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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씨 도망가 아 아 아 안돼 안돼 아 이럴수나 바로 당했네 아 너무 아쉽구만 버니 버니 어서와 가자 버니야 가자 가자 버니야 가자 버니야 가자 버니야 가자 가자 버니야 난 버니가 좋아 어어 다 쫓아온다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도망가 친구야 둘러싸인다 친구야 둘러싸인다 둘러싸인다 아 아 도망가 아 너무 많아 어떻게 하냐 없애야되나 에라이 아 나 감염됐잖아 아 진짜 내가 이럴줄 알았어 무기만 줘 무기 네 네 네 네 네 이거 빵이랑 이거 다 떨어질텐데 감염약 치료약 없어요? 아 아까워 에잇 잘 따아이씨 아 아 너무 아프다 버니야 버니야 괜찮니 버니야 어 엄청 많아 이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어 피 anal 한 마린데 이거 어 어어 어 버니야 버닌다간게 분명히 으으 으 Straße 우와 저거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이거 우 롤롤 와아 아 되게 많네 이거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핰허허허허허허 ress 먹어버려 먹어버려 어..버리기 아까우니까..너거еньancies 아욕이 챕터2 지옥인데 parenting 헤헤헤헤헤헤헤 와 Minneapolis 오!자동차다! 어! 자동차있잖아? 친구친구 친구친구친구 친구친구친구 친구친구 자 이리와 어 자동차 퍼졌다 나 앞이 좀 화면이 좀 뻘게 어 자동차 뒤집어졌는데 귀찮은건가?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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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자 어떻게 타 자 어떻게 타 이거 아 친구 친구하자고 안되겠다 절로가 절로 절로 될거야 자 이럴수가 이걸 치다니 어 자동차가 있긴 있네 와 자동차 타고다니면 편하겠다 가자 조지야 가자 조지야 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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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구하러 가자 약을 구하러 가자 약을 구하러 가자 넌 지지 넌 지지구나 그래 넌 지지야 넌 지지 가자 지지야 조지랑 지지랑 와 어 요쪽이 아닌가? 저기다 저기다 저기에 좋은게 많아 저기에 좋은게 많아 얘들아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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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되는거 아니야? 아 아니이 무슨 맨날 감염돼 나는 왜 감염되는거야? 어어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 친구들을 지켜줘야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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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야 지지 쓰러졌다 지지 쓰러졌다고 안되 내가 없애버려야돼 저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 어차피 이제 그거 물려가지고 좀비로 편신해 여기 지하철인데 아아 요기에 데리고 왔어야 된대 총이나 찾아 총 아 나 나 편신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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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지 으아 나 몸이 이상해 어 나 몸이 이상해 친구야 친구야 아아아아아아 으아 으어 으어 야 야 으흐흐흐흐흐흐 야 왜 막 때리는거야 짜아 조지야 거기서 조지야 빠이시 조지 고피기됐다 으어양 으어어어 감염되었다 으어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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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게임이 좀 무시무시하네 아 친구가 갑자기 개물때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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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나갔나? 와 뭐야 똑똑하네 마중 그냥 나가버렸어요 ㅋㅋ 저러면 아이템 안 없어졌나봐 ㅋㅋ 집으로 돌아간다 어어어 생존자 캠프로 돌아가서 전부다 감흠시켜 버리는 거야 ㅋㅋ 나만 감흠될 순 없지 다같이 감흠되자 얘들아 나는 근데 이제 물이 목말라가지고 채럭단아 아 뭐야 아 이런게 어딨어요 아 나 픽인데 배고플 수도 있지 학 grandmother 그냥 전체체력이 줄어버리네 그래서 cute 그어어어어 그어어어어아아 하핳핳 marche 아아아 아파 프렌드프렌드프렌드 프렌드프렌드친구친구 친구친구? 친구친구? geworden 아아 yapıl거 ME 친구! 친구! 아! 아! 친구! 친구! 아! 얘! 아까! 얘잖아! 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피기 인터시티라고 하는 생존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타뵙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